다른 선생님들이 좀 얘기를 해 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. 잠깐 이제 시험 전 당부 말씀으로 제가 마지막 수업이니까 좀 말씀드리면 이제 편하게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좀만 편하게 한 10분만 좀 들어봐봐요. 이런 것도 못해가지고 또 실수하면 또 큰일 나니까 이건 계속 얘기했어요. 문제 풀 때 익숙하지 않은 연습하지 않은 계산 문제는 욕심내면 절대 안 된다. 그렇다고 모든 계산 문제를 보자마자 스킵 스킵하면 나중에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건 풀어야 되겠다고 준비되는 계산 문제가 있어야 돼요. 세뇌문제는 내가 무조건 풀겠다. 이거 탁 나오면 자식이 풀어내고 넘어가야 돼요. 무조건 스킵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연습하지 않거나 응용되거나 변형됐으면 고민하지 말고 일단 넘어가서 다른 거 다 풀고 시간 나오면 한번 고민해봐라.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정답이라고 문장이 단순한데 암기 코드까지 외웠던 거예요. 이런 것들은 뒤에 지문 읽지 말고 넘어가셔야 돼요. 답 체크하고 영원히 읽지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체크하고 다른 거 읽고 답 체크할 때 좀 불안하면 그때 읽어도 되잖아요. 그때 시간 없으면 어차피 체크된 거 답 찍고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뒤에 문제 막 남아 있는데 앞에 내가 완벽하게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욕심에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일단 답이라고 생각하면 체크해놓고 좀 의심 나면 다음에 한번 답 마킹할 때 좀 확인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. 시간 배분할 때 필요한 과정이고 이런 거예요. 너무 쉬운 지문인데 아까 원가 방식은 원가법 적산법. 어 맞지? 그냥 넘어가면 또 이거 좀 실수잖아요. 그러면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면 중간에 한번 내가 읽었던 문장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지를 한번 다른 지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생각한 거 일치하네. 정확히 맞네 틀린데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. 너무 쉬운데 라는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을 읽어야지. 다른 지문을 읽어서 답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. 그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체크한다. 처음 보는 지문은 정답이 아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100%는 아니지만 99%가 정답이 아니에요.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가 환원율을 구할 때 시장추출법을 원칙으로 한다. 이런 건 많이 했던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게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정답이 아니니까. 처음 보는 건 너무 관심 갖지 않고 문제 풀어도 괜찮아. 이건 난이도용으로 여러분들을 당황시키기 위해서 쓰는 지문들이니까. 유난히 긴 지문 이거 해요. 5번부터 읽어요. 감정평가 규칙이라든지 또는 토지정책에서 법령에 관련된 지문들이 지문이 길잖아요. 이런 것들을 5번부터 읽으면 답은 4, 5번에 많이 배치됐으니까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. 그래서 긴 지문은 5번부터 읽는다. 이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을 나중에 긴장된다고 다 풀어 해치지 말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한 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준비하셔야 되고. 그리고 내가 절대로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런 마음이 1도 없어. 다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이나 도움될까 하면서 하는 얘기니까 내가 이걸 바탕으로 뭔가 그게 맞는 얘기 같아 라고 한 번 적용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분명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일이지. 마이너스가 아니에요. 그래서 해보셔라. 계속. 합격 자세 일찍 도착해야죠. 몇 시에 도착해야 돼? 9시까지 입실인데. 네.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꼭 도착해야 돼요.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공부할 수 있는 텀이 있어야 돼. 근데 무조건 막 5시부터 가서 기다리면 안 돼. 문을 그때 안 열어. 보통 7시부터 열어요. 그러니까 너무 또 일찍 가서 막 기다리면 안 되고. 7시에서 8시 사이에 가서 1시간 정도 내가 책을 봐야 되겠다. 그러면 1차에 이제 민법학교론 있잖아요. 그럼 1시간 동안 민법학교론 두 과목을 두 과목을 내 전범위를 좀 이렇게 훑어보일 수 있는 교재를 하나 가져가야 돼. 이때 이 1시간이 한 달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. 진짜야. 오버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. 진짜로 이 짧은 시간에 집중력이 최고도 높아진 상태다 보니 이때 암기했던 것들은 머리에 바로 기껏 해봤자 1시간, 2시간이잖아요. 그것만 머릿속에 남기면 돼. 집중력이 높을 때예요.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내가 좀 더 일찍 서둘러서 7시 반이나 7시에 좀 나가서 산책하면서 머리 좀 깨우고 교문 딱 열 때 들어가서 자리에 가셔서 좀 추우니까 거기도 입고서 차분하게 앉아서 내가 공부했던 거 민법학교론, 학교론 민법 이렇게 전범위 한번 쭉 돌려보면서 그때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물론 잘 암기가 안 되는 것들은 머릿속에 좀 외우려고 잠깐 잠깐씩 노력할 수 있지만 머릿속에 감이 있어야 돼요. 어떤 단어가 나올 때 이게 어떤 단어는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 그래서 이게 중요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막 떠올라야 되는데 긴장하고 초조하고 추우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요. 뭘 아무것도 생각해야 했나? 시간 쫓기니까 막 뭔가 풀었어.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아는 건데 이상하게 풀었어. 내가 왜 그랬을까? 이렇게 나는 어딘가? 이런 생각해요. 진짜로. 머리를 좀 풀어놔야 돼요. 그때 이제 따뜻한 거, 꿀물들, 사탕들 많이 먹으면서 일찍 와서 머리를 좀 풀어놔야 돼. 공부를 좀 해야 돼요. 그 단어의 익숙함을, 감을 찾아놔야 되니까 무조건 1시간은 공부를 해야 된다. 그냥 가벼운 텅 빈 머리로 가면 안 된다. 절대로. 그리고 시험지를 교부할 거예요. 이때 이제 한 20분 정도 열을 두고 시험지 교부에서 누락된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. 라고 해서 시험지를 딱 나눠주고 이제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얘기를 하면서 넘겨보면서 페이지 누락됐는지 찾아보세요. 없으면 덮어놓고 기대하세요. 대기하세요.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. 그러면 그냥 행동을 빠르게 멀쩡하네. 딱 덮고 있으면 마이너스예요. 마이너스야. 그러면 안 돼요. 선생님이 그 감독관이 직접 저기 빨리 하세요. 그러면 안 돼요. 빨리 덮으세요. 이렇게 직접 지적하지 않을 때까지는 괜찮아요. 행동을 좀 더 여유 있게 천천히 이렇게. 이 문제 나왔네. 지문 이거 5번이네. 받자마자 풀어야지. 또 이건 또 이렇게 나왔네. 이런 문제 나왔네. 머리를 먼저 좀 회전을 시켜야 돼요. 우리 시간이 촉박하니까. 그래서 가능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에 맞는 행동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넘기면서 문제를 봐야 돼요. 보면서 버퍼. 근데 좀 여유로운 감독관도 있고 좀 타이트한 감독관도 있어요. 눈치껏 잘. 하지 말았는데 계속 여러 가지 보고 보고 하면 뭔가 좀 그날 물론 바로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경고를 먹여서 쫓게 되지는 않겠지. 계속 잘하세요. 제가 계속 볼 거예요. 똑바로 하세요. 이렇게 얘기하면 신경 쓰이면 공부했던 것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두각되지 않도록 눈치껏 잘 좀 문제를 보면서 넘길 수 있도록 천천히. 그렇다고 해서 너무 쫄아가지고 막 하란드로만 하면 이것도 손해해요. 그러니까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뒤에서 살짝살짝 덮으라고 했지만 좀 열어보면서 문제도 좀 보고 이런 것까지 감독관이 직접 지적을 막 하지 않아요. 그런 감독관이 있으면 좀 따라야 되고. 눈치껏 잘하자. 눈치껏. 자 그리고 동차 준비 안 하시는 분. 이건 정말로 너무너무 지켜야 될 일이에요. 1차 시험 후에 답 맞추면 진짜 안 돼요. 답 맞추면 안 돼요. 이게 득될 일이 하나도 없어. 답을 맞춰서 잘 맞았다는 느낌이 될 확률이 제로예요. 나는 무조건 1차를 시험 봤는데 망했다. 1차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. 실제로 채점을 해보면 점수는 충분히 공부한 만큼 나와요. 그 느낌은 다 우리 시험은 언제나 안 나왔던 새로운 지문들이 변현된 지문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전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 익숙한 것들만 봐왔는데 갑자기 새로운 게 나왔어. 그럼 당황하고 모르고 틀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답은 아는 것만 풀면 맞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답을 맞춰보는 사람은 시험을 잘 본 사람이야, 잘 안 본 사람이야. 잘 본 사람은 평온해. 남은 거 공부 잘해야지, 준비해야지. 답을 맞춰봐야 돼. 야, 그거 몇 번이야? 너 그거 몇 번 찍었어? 야, 왜 이렇게 올라왔는데?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어? 나 떨어진 것 같아. 이 차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.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불안한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들의 반전 이상은 다 1차 합격한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답을 맞춰서 점수가 높다, 낮다를 판단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. 그리고 대부분 다 물어본 건 다 틀렸어. 틀렸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, 사실. 그냥 딱 그때 시험 끝나면 나는 이제 동차로 준비했으니까 1차는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미 떠난 거고 내가 최선을 다 풀었으면 넘어가고 붙었다고 생각하고 2차 준비해야 되겠다. 2차 공부한 거 내가 실수하지 않고 아는 것만은 제대로 온전히 풀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차 책을 펴고 공부를 해야 돼요. 천천히. 도시락 따뜻한 거 먹으면서. 그래서 1차 시험 보고 진짜 문제도 맞추지 마. 궁금하지? 근데 도움이 안 돼. 2차 마지막까지 합격하는데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요. 그러니까 절대로 물어보지 말고 누가 물어보면 친한 사람 물어볼 수 있지. 그러면 잘 얘기해. 야,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 답은 시험 끝나고 맞추기로 하고 우리 이제 2차 준비해보자. 차분하게. 학교 연습이 그렇게 얘기했잖아. 좀 말 좀 들어라. 하면서. 잘 다독이면서 2차 준비해야 돼요. 그날은 나만의 공간을 좀 만들어놔야 돼요. 시험 공간에서 이제 시험 자리가 배치되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 옆에 있고 반갑고 긴장되고 좀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그날은 그냥 온전히 내가 공부했던 것만 온전히 풀어야 돼요. 남이 아무것도 도움을 안 줘. 사실. 오히려 내가 친한 척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의 감정이 나한테 전달되면서 마이너스 효과가 좀 커요. 오히려 더. 그러니까 물론 의지가 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시비거리가 휘말리게 돼 있어요. 그날은 그냥 딱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든 좋은 얘기를 하든 뭐라든 그냥 가볍게 넘기면서 나만의 공간으로 시험을 딱 보고 끝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날은 내 자석에 딱 공간을 만들어서 이거에 이 공간에서 나는 제대로 그냥 시험 준비하고 시험만 딱 깔끔하게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왔다 갔다 옆방 갔다가 뭘 맞았냐 틀렸냐 넌 어땠냐 밥 뭐 먹었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가능한 자주 화장실 가야죠. 이건 기본이에요. 나는 화장실 잘 안 가요. 소변 잘 안 마려워 이런 사람도 그냥 무조건 한 번씩 갔다 와야 돼. 혹시나 긴장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조건 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 가서 일을 보려고 노력하시고 자신감 가지고 항상 불안해요. 전국 1등도 붙을까 말까 불안해. 시험이라는 건. 전국 1등도 그래요. 평균 9시점 맞는 사람도 선생님 저 떨어질 것 같아요. 너무 불안해요. 어떻게 하죠. 내일 실수하면 어떻게 해. 이런 생각 다 해요. 평균 9시점 맞는 사람도. 다 경험을 해보니까 누구나 다 이런 불안감, 초조감이 있는데 그냥 항상 마음속에는 그런 걸 좀 이겨내려면 공부한 것만 풀어놓고 오자.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시험을 다 봤으니까 내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합격 실력이 된다면 후회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한 것만 온전히 풀어내자. 실수하지 말자.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시험을 보셔야 모두 합격한 다음에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. 잘 지키시고 준비물 한번 보죠. 신분증 가져가야죠.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수험표 뽑아가야 되고 출력해서 인터넷에서 뒷장에 수험표하고 신분증 가져가고 계산기 가져가야죠. 계산기. 계산기를 딱 가져가는 순간 뿌듯할 거야. 25명 정도 한 반에 배치가 될 거야. 20명에 25명. 그 중에 계산기를 쓰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. 평균적으로? 한두 명이에요. 한두 명. 그 한두 명이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. 그럼 나머지 나머지 25명에 한두 명 빼고 그럼 22, 3명은 사실 대부분 다 계산 문제를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. 학교는 60점 받기가 쉽지 않아요. 사실. 그렇게 준비를 내가 잘 한 거니까 뿌듯해도 괜찮고 계산기 잊지 말고 잘 챙겨가시고 필기도구 원터치 이거 있잖아. 연습 많이 했으니까 한번 꾹 눌러서 쓰는 거 편하고 수정 테이프 이거 쓸 수 있죠? 답 내가 잘못 마킹할 때 답 수정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옮길 수 있으니까 수정 테이프도 준비해가고 아마 그날 이제 홍보차 김포중앙원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나눠줄 거야. 그게 다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놓쳐서 준비 못 했으면 꼭 원장님한테 달라고 하고 손목시계 가져가야죠. 시계 가져가야 돼. 손목시계. 손목시계.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는 거. 교수실에 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. 의무가 아니야. 시계가 있는데 잘못 나올 수도 있죠. 무조건 내 시계를 보고 확인해야 돼. 그리고 시계가 있는데 내 시계와 비교했을 때 맞지 않다라면 정확히 얘기해줘서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데 또 얘가 약이 보자라가지고 시간이 천천히 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건 감독관 책임이 아니야. 온전히 시간 체크는 본인의 본인이 해야 될 거니까 시계 잘 챙겨가시고 예비 거두온 파카 입고 가면 안 돼요. 이렇게 막 춥다고 이렇게 가면 안 돼. 너무 불편해. 입기는 불편하고 벗으면 춥고. 그러니까 내복을 입더라도 얇은 옷을 여러 개 껴있고 벗고 입을 때 좀 소홀하게 얇은 옷을 여러 개 가져가야 돼요. 그리고 그날 생각보다 추워요. 언제나 시험 볼 때는 추워. 그리고 그날 또 환기한다고 문을 또 열어놓고 막 할 수도 있어요. 이걸 내 마음대로 컨트롤 못해 온도를. 그냥 시험 감독관이나 그 학교에 따라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항상 예비 옷을 겉옷을 좀 여러 개 가져가야 돼요. 카디건 같은 거 꼭 입고 가셔야 된다. 내복도 입고 가시고. 그리고 이거 준비해야죠. 그날은 살쪄도 괜찮아. 머리가 많이 써야 되니까 머리에서 1차적으로 쓰는 게 당이잖아요. 당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어놔야 돼. 계속.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사탕을 물고 있는 게 합격에 유리해. 다이어트는 나중에 하고 합격한 다음에 그래서 초콜릿 사탕을 계속 먹고 있어야 돼요. 괜찮아. 마이너스가 아니야. 살찌는 것만 마이너스야. 물론 당뇨병이 더 걸릴 수 있고 그건 나중 문제인데 머리를 쓰는 데는 절대 나쁜 게 없어요. 그래서 시험 보는데 사탕을 물고 있거나 초콜릿 먹고 있거나 아니면 또 약국 가면 당사탕 뭐가 있어. 당사탕 같은 게 있잖아요. 그거 사서 물고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건 머리를 회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걸 드시고 꿀물 같은 거 이런 거 하시고 따뜻한 도시락 도시락은 알아서 김밥 싸든지 따뜻한 게 좋겠지. 어찌 됐구나. 귀마개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고 근데 이거 할 때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귀마개를 하고 있는데 항상 시간 체크를 잘 못 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감독 감독마다 다른데 보통 5분 전만 한 번 얘기를 해줘요. 5분 남았습니다. 그때는 무조건 뭐 해야 돼? 무조건이에요. 무조건. 일단 다 스탑하고 마킹 먼저 해야 돼. 풀었던 거. 내가 10문제가 남았든 20문제가 남았든 절대로 문제를 더 풀려고 욕심을 안 돼요. 마킹하고 또 시간 남으면 풀어야지. 그러니까 5분 남았어야 무조건 마킹해야 된다는 거 절대 명심하고 몇 시간 체크하면서 기막에 있을 때 그냥 무조건 지중해 문제만 풀다가 시간 좋기면 안 되니까 잘 체크하시면서 하고 이거 하잖아요. 보통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 말고 칼로 잘라서 스탬플러 해도 되니까 그래서 필기 도구에 스탬플러나 문구용 칼 놔둬도 괜찮아요. 시험지 받으면 잘라가지고 스탬플러 찍어가지고 보기 편하게 또 한 장을 또 놓치고 이렇게 부숴보는 사람도 있어. 중간에 한 장에 빠졌대. 이게 붙어져 있어가지고 어세거나 뭐 그런 걸 좀 줄이려면 이거 해도 괜찮죠. 쫙 잘라서 스탬플러 붙여가지고 한 장씩 넘기면 좀 편할 거니까. 붙어져 있다 보니까 크게 넘기다 보니까 뭔가 실수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더 이상 하나 주의할 거 성명 수험변호 적는 거 있잖아요. 답안지 마킹할 때 왼쪽에 이름하고 수험보노 적는 거죠. 수험보노에 적었을 때 마킹했을 때 이건 수정테이프 쓰면 안 돼요. 무조건이야. 그래서 수험보노를 적었는데 내가 수험보노를 잘못 마킹했다. 그러면 수정테이프 붙지 말고 답안지를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 거. 수정테이프는 담마킹했을 때 담마킹만 수정할 수 있을 때 쓰는 거지 수험보노를 얘를 수정하려고 쓰면 안 된다.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수정테이프 연필을 사용했다. 보통 이제 연필로 먼저 가담한 체크하고 내가 거기다 탁탁탁탁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.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냥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바로 답 나오면 쫙 찍으면 좋은데 수정테이프 쓸 수 있으니까 연필 쓸 때는 연필 자국이 뭔가 컴퓨터에 오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옆으로 비껴나가지 않게 주의해라 라는 거고 수정테이프 썼으면 한 번 손으로 눌러주는 거 벗겨질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 주의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붙인 게 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또 벗겨지면 또 내가 오류가 되는 거니까 한 번 붙였으면 손으로 꽉 눌러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셔라 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예요. 이런 걸 지켜서 그날 컨디션이 평일과 비슷해야지 유난히 뭔가를 실수해가지고 막 긴장한 상태에서 더 불안해지면 아는 것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자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하셔라 합격하셔라 합격하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. 뭐 1년 동안 강의 여기서 마무리했는데 저는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쳐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받아들이는 게 어디까지였지는 잘 모르겠어요. 어찌나 여러분도 잘 김포중한 수강생들은 너무 잘 따라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잘 챙겨주시고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모두 다 합격했으면 너무 좋겠어요. 합격하실 거예요. 믿어야 돼. 끝까지 내 스스로 믿어야지 아무도 날 못 믿으면 남들도 날 못 믿어요. 사실 스스로 합격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셔서 합격 후에 우리는 합격자 모임에서 뵙시다. 보자라는 마음이에요.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박수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